아, 너 영어 프리토킹 어떻게 할 거야, 최준호? 아, 맞다. 아, 짜지 마. 아, 이 필살이를 어떻게 해! 최준호도 만만치 않을걸? 수고하세요. 상담원, 안녕하세요. 안녕. 최준호, 영작 다섯 줄만 해서 보내줄래? 아무거나. 왜? 왜? 레벨테스트, 너 영어 실력 어느 정도 되는지. 넌 반만? 네 영어 스타일 알고 싶어서. 참고로. 박용배, 누나 퇴근합니다. 수고. 안녕하세요. 저기... 영어 좀 하시죠? 그럼 저 영작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? 영작... 어, 그래! 아빠가? 저기! 이게 뭐야. 최준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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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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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... 마이영? 최준호? 그리고